돈이 내는 시장 3끼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동업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3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내는 시장 3끼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오늘 급등세입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2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리튬 가격 상승 여파로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AP위성 역시 우주항공척 설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상승세 AP위성이 눈에 띕니다. 8% 가까이 상승세. 반면에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급락세입니다. 지난주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 3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차장님? 일단 리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죠. 어떻게 보면 강한 테마고. 리튬 가격이 한 400% 가까이 올라서 사실 한 4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다른 원자재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리튬은 좀 많이 오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부족과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좀 부족한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 하이드로 리튬은 먼저 움직였다가 좀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포스코 엠텍이 관련주로 해서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포스코 엠텍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이 회사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리튬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염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염호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소금 호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바다였던 데가 융기되면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태양에 노출돼서 딱딱한 고밀도의 소금 결정체들이 만들어진 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리튬이 나옵니다. 사실 리튬의 원료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런 염호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염암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는 주로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만 사실 해외에서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예전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본업 자체는 그닥 그렇게 지금 리튬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포장이라든지 포스코 하나에서 관련된 팔레트라든지 폐로 망간 공장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리튬 관련된 걸로 개발을 하면 돈이 되지 않겠냐.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2차전지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이드로 리튬 파신 분들이 이쪽으로 좀 덤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 자체는 사실 그 회사가 아직은 성과를 정확히 낸 게 없기 때문에 좀 과학의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좀 더 그래도 좀 근본이 있고 실적도 나고 있는 회사 중에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쪽으로 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엠텍의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은 따라 붙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 저는 상한가보다는 이 근처 가격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한 9,800원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보시면 이 안에 예전에 한번 시세를 엄청 줄 때 12,4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래는 주로 어디서 일어났냐면 8,900원, 8,500, 600원대부터 해서 한 1만 원 사이에서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물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이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맥시멈 한 9,800원 정도가 부딪히는 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8,500원대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학하는 종목들 중에 관심이 가는 하이드로리튬은 급락세를 나타내고 오히려 이 자금이 포스코 엠텍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엠텍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세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세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오늘 1.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일제 계속 숙매수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도 오늘 좋은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7거래일제 매수하고 있는 롯데칠성.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도 기관이 10거래일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오늘 1.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호재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유일 에너테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보면 수급은 아주 뛰어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어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온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는 워낙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이게 2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 조립을 할 때 2차전지를 조립할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매출의 한 82%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는 2차전지 장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증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비에 수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여전히 다 알고 계실 테고 그거 관련해서 유일 에너테크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부각되고 있는 건 재활용 관련된 건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사가 있는데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쪽 폐배터리 활용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리튬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부각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튬 이슈가 좀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 지금 가격은 1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전고점보다 한 10% 이상 밀려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고 차트 모양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봉을 펼쳐보면 쌍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항상 걸리는 선이 지금 보시면 한 2만 2,5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2만 2,500원 선을 뚫었다가도 금방 빠지고 계속 여기서 이제 한 두 번, 세 번, 네 번째 부딪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걸 뚫게 된다고 하면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이걸 뚫게 된다고 하면 좀 가볍게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한 2만 4,000원 정도 보고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뚫어주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한 2만 4,000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겠냐. 그런데 2만 4,000원을 너무 가볍게 뚫는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된다. 그러면 그다음 목표가 2만 7,000원까지 올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손절가는 저는 1만 9,000원대가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추세가 조금 이탈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1만 9,000원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오랫동안 다지면서 올라왔던 자리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그다음 단계인 1만 6,000원대까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1만 9,000원을 기준으로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한번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궤도관 뚫지 못했던 2만 4,000원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만 4,000원을 가볍게 넘어선다면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수급 두 끼는 유일 에너테크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내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항공우주 섹터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다가 장 막판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3%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 게임주도 역시 위메이드 필드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3% 넘게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3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오늘 그나마 좀 새롭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안 움직이다가 우주항공 테마 관련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정책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AP 위상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 그다음에 제노코, 이런 인텔리안 테크 그렇게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프로스난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이유를 보면 우주항공 섹터들이 좀 사업을 그것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고 AP 위성이나 세트랙 아이는 좀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좀 작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가볍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한화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까지 다 봤을 때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시총이 크고 여전히 사업부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좀 느렸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주항공이 올라온 이유는 결국에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된다, 만다. 전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법안을 이제 입법 예고안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사실은 전 정부도 추진하던 거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의 논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설치하는 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걸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는 결국에는 한 정책이 이제 라인이 여러 개가 있다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고를 거냐는 또 그다음 문제겠죠. 그리고 이게 당장 달 탐사선 부착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더 추가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진행되는 거 가지고는 이미 답안지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민간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벌던 회사들 아니면 해외에 뭔가를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 회사로 저는 이제 인텔리안테크를 가장 타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법 관련된 먼 바다에서 배들이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 전화기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때 위성 안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고 결국에는 지금 위성 안테나 그 기술을 가지고 결국에는 바다에서 쓰던 거를 우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도 위성 관련된 안테나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여전히 이제 조선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원앱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술력은 입증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네옴 시티 관련돼서 이제 5G, 6G 관련된 통신망 이슈도 있는데 관련해서 또 이게 사막 한가운데 지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위성 관련된 이런 걸 또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옴 시티 관련대로도 약간 좀 엮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도 좀 받쳐주고 올해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또 하나 이슈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점프할 때마다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7만 3천 원대 이하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한 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좀 주저앉았죠. 한 두 번 정도 주저앉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변곡점인데 저점이 낮아지는 과정에 전고점 부분을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뚫어줘야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8만 원대에 접어들면 여전히 또 매물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 이때 거래 없이 터졌던 물량들, 이때 떨어졌던 부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한 9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유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오늘 항공우주 섹터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종목들, 앞으로 어떤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을지 그중에서는 오늘 인텔리안테크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